여기 와서 영광으로 뒷전 5년차 박릉의 사람은 명진입니다. 김성환 가수가 밥 한번 먹자 해가지고 저도 밥 한번 먹고 올 거 하고 왔습니다. 고생을 불러서 밥 한번 먹자입니다. 옛날에 변사 작가를 한번 해보실래요? 맞습니다. 해보세요. 망경창 파푸른 문의 헌신작 같은 나룻배를 잡은 더보 코기 잡던 노후군은 잡고 싶어. 잡고 싶어. 그 분이 있나요? 태백패삼 같은 힘을 이고 만리장삼 같은 고개를 넘어 놓고는 넘고 싶어 놈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의 그들. 자 이제 노래만 잘 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해 체크 바바만 먹는 연극장 친구야 말로만 하지 말고 시간 좀 내주게나. 어허이 체크 말로만 먹자고 합니까 세월 벌써 몇 년인가 말로만 말로만 바쁜 세월 긴긋긋긋거라 아직도 그. 한성과 박수 세 번 부탁드려요. 현인 선생님의 인도의 향표를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37번 뜨거운 박수 부탁돼요. 동작샘 날개. 무대를 좀 써야 된다고 그랬죠. 기간을. 무대를 써요. 가만히 있을까 푸른 눈두들. 어 몸도 써야 돼요. 목도. 아. 무대하고 몸도 같이. 물음 짓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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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나보세요 저가 음악을 했다고 느낄 수 있나 아지랑이 헌덕에 불어넣고 있다라 아지랑이 헌덕에 불어넣고 있다라 아지랑이 헌덕에 불어넣고 있다라 아지랑이 헌덕에 불어넣고 있다라 비바람 안고 피어난 거친 인생아 발자인걸 어쩌니 꽃향기 물고 태어난 봄날 인생을 부러워 말아 다같은 한세상 울창한 가지 뒤바닥에 우린 못 피고 말소리 말소리 사랑도 부질없어 미움도 부질없어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네 버려라 월워 고요하던 내 가슴이 날이 찾아가와서 사랑하는 내 가슴이 날이 찾아가와서 내 가슴이 날이 찾아가와서 내 가슴이 날이 찾아가와서 내 가슴이 날이 찾아가와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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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감사습니다 영광의 좋아 향시의 제자사랑 주 하셨습니다 물레바라 버는 대 수고하셨습니다 고요하던 내 가슴이 날이 찾아가와서 수고하셨습니다 강제 고하시네 제일 타야 와이 가노니 새고리 옴 기절 잊어버렸나 고향 자 일단 한 손 한 손! 장면 지름 빠지세요 마이크 마이크 영광군 독재회관 대표로 나온 김중경입니다 제 나이는 지금 93살인데 내가 언제 젊은 노래단에 한 번 나왔을까 혹시 있었든가 앞으로 네 거실 모릅니다 오늘 노래는 잘못에도 한 번 나왔습니다 제가 부를 노래는 영수연의 사랑무죄 불러드리겠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사랑마다 헤어지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교화하다 돌아서며 누구를 원망하나요 서로의 가슴 쪽에 아픔은 마찬가지인데 미워 말아요 원망도 말아요 무제 무제 부례 무제 무제 사랑은 무제 이니까 내장이 . 93살 salir 73살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7년 전에 한 번 상을 못해서 두 번째 대전입니다. 7년 전이면 지난번은 아니래? 좀 지난, 진심한 번. 두 번째 대전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커피 마실래? 잘 부탁드리고요. 아, 네. 그게 여자 버전으로 3, 40대. 해보세요. 상대, 상대 연결해 주시겠어요? 커피 마실래? 아니, 제가. 제가. 정확한 말을 듣고 전한테. 여자가. 좀 멋있다. 커피 하자, 그만. 여기 아들이죠? 네. 그리고 5, 6, 70대. 남성버전으로. 좀 쑥스러워, 다시 입어버리신 분들은. 남성버전으로. 아, 오늘 좀 이쁘요. 커피 하자, 할게요. 재미가 없네. 하, 하, 하. 하, 하. 자, 노래하세요. 빈빈빈에, 원기를 놀아가. 바람이 불면 바람을 타고. 오예. 빈빈에 힘을 돌아올 거야. 당신은 내 사랑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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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을 수 없어 처음 지나간 지난 일들은 자참가에 달려 버리고 일단 합격인데 일단 합격 일단 합격 일단 합격 일단 합격 일단 합격 불러내면 영탁씨의 한리아가 보겠습니다 벚꽃 삐진거야 몰라 지름기당기 물러오라 검은 꽃소리 위 한방울 꽃으로 태워라 무대를 넓게 재작에다가 잠깐만 무대를 좀 쌓여야 해요 처음부터 흐름하게 붙어있잖아요 쓸 수 있게끔은 무대를 넓게 쓰고 지름기당기 물러라 검은 꽃소리 이 한방울 꽃으로 태워라 하늘 빛이 좋구나 아 예수 놀아보자 오늘은 내가 내 각시로구나 올해 어떻게 되셨어요? 나이가? 73세인데 너무 젊어 보이셔서 네 안녕하십니까 구주시장에서 김태오라고 합니다 네 달콤하게 적신 내 입술이로 독한 위스키를 한 잔 더 하고 사람들 속에 멀어져 가면 그님이 날 몰아가네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사람이여 내 몸속에 같이 살던 그 사람이여 당신 떠난 후 당신 떠난 후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너무 잘 어울려 우리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전화표 나 줘도 된지 바람에 날려버린 귀한지 가방에다 온 옷에 맨날 흘러가서 만나면 여성 새벽부터 흘러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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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99원 네 안녕하세요 52번 박복수라고 합니다 박복수라는 세 글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물을 부근 진성씨의 내가 바보야 가겠습니다 시우를 적시면서 5 그 님에게 안녕하여 차별에 인사하고 이제 와서 후회하며 틈을 짓네 가지 말라 자꾸 헐금 사랑한다 말해 헐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6살입니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아이야 범인네야 어서 가자 워낙 동서남북 하란빛에 언제나 시간이나 또 잊고 수고하셨어요 덮어서 나오세요 저쪽으로 저쪽 저쪽으로 4번